스웨덴에 살고 있는 그 엘라라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. 여행을 그 무척 좋아하는 그 미운 직장인입니다. 엘라는 그 평소에 여행을 그 너무 좋아하다 보니 세계 그 여러 곳을 많이 그 다녀봤습니다. 그럼에도 아직 그녀가 그 가보지 못한 곳이 더 많겠죠. 그 가운데는 그 꼭 엘라가 가고 싶은 그런 그 나일강의 그 바론지로 알려진 그 빅토리아 호수가 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엘라는 그 이 빅토리아 호수를 꼭 여행하고 싶어졌습니다. 겸사겸사 그 인근에서 또 휴가를 보내고 싶었던 그 엘라는 평소에 그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빅토리아 호수 그 인근에 그 살고 있다는 그 두 사람과 sns를 그 주고받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. 엘라는 그들에게 그 여행 안내가 받고 싶어졌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여행 기간이 덜 지루할 것도 같았고요. 그래서 그 엘라는 그 자신을 그 한 달 동안 여행 안내를 그 해줄 수 없냐고 그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적절한 그 봉사료를 그 얼마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냐고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.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 살고 있는 그 현지인에게 그 쉽게 말해서 그 여행 안내 그 견적을 받아보는 거죠. 이때 그 엘라는 그 마음속에서 이런 그 계산법을 하게 됩니다. 그곳 그 현지인의 그 직장인 혹은 그 공무원 급여에서 그 많게는 그것을 그 한 두 배 정도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한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은 또 큰 무리가 그 안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. 때마침 그 두 사람 모두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그 불황탓도 있었겠죠. 딱히 그 요즘 그 별 일거리가 없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지라 그렇게 그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때 그 한 사람에게 금방 그 가격이 문자로 오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 죽어도 말을 그 못하더랍니다. 그리고 엘라에게 그 되묻더랍니다. 얼마나 그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겠죠. 그런데 금방 그 가격을 보내온 그 사람은 엘라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빅토리아 호수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리고 설레는 그 아름다운 감정까지 모두 그 아사가 버립니다. 엘라가 그 생각했던 예산 금액 예를 들어 현지인 그 직장인의 월급 두 배 정도를 무려 그 20배나 그 뛰어오른 가격을 제시를 한 겁니다. 그곳 직장인의 그 월급으로는 그 40배 정도가 되는 거죠. 미쳐도 한참 그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? 이건 뭐 견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사기 수준 또 봉을 그 씌우려고 아주 그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도 그 엘라는 그 빅토리아 호수 여행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. 한 번 그 기분 잡친 일을 그 상쇄하고도 남을 그 보상을 그 위로를 그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. 우리말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. 나머지 사람은 또 얼마를 또 부를까 하고 그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현지인 그 한 달 월급 조금 못 되는 그 금액을 제시하더랍니다. 엘라는 그 짠순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녀는 여행 안내자에게 그 현지인 월급의 그 세배를 지불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그 용의해라는 그 상서로움은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그 행운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질은 크게 그 달라질 것입니다. 행운의 그 수혜자가 될 그 우리의 그 의식구조라든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는 그 바탕에는 항상 그 기본적인 선함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 돈복이 크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그 두 사람의 그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니 그 사람이 그 정독거대야지 그 현지인 월급의 그 40배를 부른다는 건 이건 그 양심이 없어도 또 너무 그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. 이게 사기지 뭐 다른 게 사기겠습니까? 그러고 보니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. 용의해 그 우리가 적선 공덕을 쌓게 되면 그때는 그 100가지 행운을 또 크게 불러들인다고 합니다. 우리가 그 100가지 행운을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적선 공덕의 그런 마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